안녕하십니까.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겨울도 중반에 들어섰고요. 그런데 국내 증시 상황은 지금 녹록치는 않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해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로 현명하게 돈을 벌 것인가? 투자를 잘할 것인가?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5강,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원래는 제목을 정할 때 해외 옵션 매도라고 할까? 우리 초창기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마지막 방송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희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차트를 보면서 한 주간 또 앞으로 세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로 수익을 낼지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가 뭐냐면 해외 옵션 매도 따라하기. 이 말은 자주 등장할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또 기회되면 계속 이 말을 자주 쓸 거예요. 왜? 그런데 해외 옵션 매도를 들어는 봤는데 잘만 하면 전략만 잘 세우면 수익이 난다 하더라 라고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이.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해외 옵션 매도 따라하기. 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처음이라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노란톡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계속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옵션 매도하는 데 필요한 공부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뭐냐면 종목별 옵션 승수입니다. 옵션은 표기 방법이 다 달라요. 종목마다. 그래서 이걸 달러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 지난 강의 1강부터 4강까지는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냐면 농산물과 채권을 달러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8진법이었고 채권은 32진법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원유나 S&P, 나스닥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농산물과 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옵션 승수 즉 달러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어쩌면 이 방송이 우연하게 채널을 돌리다가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또 궁금한 거 계시면 방송 후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한 꼭지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과 다음 주 예상. 늘 하는 말. 다음 주 예상은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또 뉴스가 있으면 조합해서 제가 정리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슈가 있는가, 어떤 뉴스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차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핫한 것은 미국입니다. 지난 17일 날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월 대비해서 0.6% 증가했습니다. 7,990억 달러. 월가 전망치는 원래 0.4%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0.6%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비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소비는 미국 경제가 예전히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 또 노동시장이 강해요. 강한 노동시장.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 여력도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각에서는 올해 2024년 들어와서 미국 워낙 많이 2024년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좀 24년도에는 좀 침체할 거였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낙관론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서? 미국 소매 판매 결과를 보고서. 그다음에 미국 소식입니다. GDP 나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경제 예상 모델이에요.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수정하는데 어디에서?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 공식 전망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경기 경로를 참고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오나우가 지난해 2023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원래는 추정치를 2.2% 예상했었는데 2.4%로 높였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5월과도 이걸 보고서 4분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방스닥스가 1.5%에서 1.8%로. 그다음에 ING도 2에서 2.5%로 집회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4분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취합해서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지금 이 소식만 봐도 미국 경기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슈를 보면서도 미국 차트, S&P나 나스다치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소매 판매 호조의 양면성. 다 좋은 거 아니냐.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무슨 말이냐. 연준의 피벗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 피벗이 뭡니까. 작년까지 계속 금리 인상했잖아요. 금리 인하. 긴축경제에서 탈출하자라는 시점이 좀 늦을 수 있어요. 굳이 금리 인하 좀 늦게 해도 미국 경기 잘 돌아가는데. 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 이와 관련돼서 파월 의장 말고 연준의 파월 의장 말고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라고 연준의 사실상 2인자입니다. 이분이 한 말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많은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 했을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는 종종 신속하고 큰 폭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지금 사이클입니다. 경제 활동과 노동 시장이 양호하고 인플레이션이 점차 2%로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금리를 빠르게 인할 이유는 없다. 불과 작년 말까지 아마 올해 2024년도에 금리 인상 빨리 할 것이다. 또 여러 번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가 우외로 잡히고 있어요. 지금 2%가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준에서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는데 예전에 거의 90% 육박했어요. 91%까지. 3월에 전문가들 컨센서스입니다. 3월에 금리 인하를 91% 정도까지 예견했었는데 지금은 59% 정도, 60% 정도 다운됐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피벗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안 좋다는 말이 좀 애매해요. 안 좋다는 말이. 왜? 금리 인상에도 우리가 금리와 관련돼서 금리 작년에 계속 인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살아났어요. 금리 인하해도 미국 경기 살아날 수 있어요. 금리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금리 인하를 해야 미국 경기 살아나느냐. 금리 인상에 살아나느냐. 이게 한마디로 속도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17일 공개한 연준의 1월 1월입니다.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지북은 뭐냐면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관할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또 전문가들을 접촉해가지고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입니다. 여러 전문가 만나요. 기업가도 만나고 또 은행 CEO도 만나고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구직 대기자가 일반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놓은 겁니다. 구직 대기자가 증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직률도 직장 옮기는 것도 감소하고 있고 또 기업의 선별적 채용 확대, 임금 상승, 압력 완화. 그 다음에 그 결과 고용시장이 냉각되지 않겠느냐라는 신호가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계 또는 복수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의 기업들이 2024년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물가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FOMC 30일과 31일에 있습니다. 아마 이 FOMC에서도 기준금리가 사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인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 동결로 지금 예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조금 이따 차트 보겠습니다만 채권 가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옵션의 채권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때 뭘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냐면 연준 이사들은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할지 회담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또 한다면 몇 번 할지. 아마 당분간은 계속 다음 주에도 아마 이 말은 제가 다시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P, 미국 S&P 선물 일봉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약간의 하락할 것 같으면 다시 어제 또 많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약해진 듯 하면서 오르고 다시 조정받은 듯 하면서 다시 오르고. 지금 정고점을 뚫을 것인지. 이 박스권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인지. 아직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를지 S&P가 하락할지 박스권일지 저는 아직은 예측 못합니다. 하여튼 결론. 미국은 강하다는 것. 이제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이 계속 올랐습니다. 작년 말까지. 왜 올 3월 달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거의 90%였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모르겠다. 안 할 수도 있겠다. 늦출 수도 있겠다. 원래 3번, 6번 이상 했는데 한두 번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채권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하설이 주침해지니까 채권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다? 채권의 시대다. 어느 정도 렌즈를 잡고 현재 이 121선이 110정도 됩니다. 이 정도 예상하고서 우리는 옵션 매더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완벽한 가격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뭘 해도 됩니다. 대량만 알면 돼요. 그래서 또 선물하신 분들은 채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채권에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살펴봤습니다. 미국 지수와 심려물 채권. 그다음 오늘은 좀 다양하게 세계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이슈. 지난 13일 날, 토요일 날 대만 선거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친미 정권이 연장됐습니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소식, 그때 곧바로 소식 나온 게 중국에서 무력 시위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대만 독립 시도를 할 것 같으면 아마 중국에서 군사적 위협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미국 쪽이니까 아마 좀 더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건 미지수예요. 대만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분야가 뭡니까?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미국과 좀 주기 잘 맞아서 반도체가 계속 성장하면 우리 반도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사이클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대만이 좀 반도체가 살아나면 우리 반도체가 약해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시너지 효과로 같이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입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계속 부동산 경기 침체,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국과는 반대입니다. 또 우리하고도 상황이 틀려요. 우리는 그래도 작년까지는 올랐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차트 보시면, 보십시오. 계속 하락입니다. 줄기차게. 박스권 유지하다가 다시 하락. 다시 하락. 어제와 오늘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로 살펴봤는데, 지금 미국 거 S&P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 새로운 거, 일본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일본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니케이 225입니다. 계속 언론에 나온 게 올해만 벌써 8.4% 올랐습니다. 18일 정가 기준으로. 12월 29일 날 2023년 33,265였는데, 1월 18일 날 36,700, 36,000. 여기서 의미가 뭐냐. 35,000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버블 경제 시절이었던 1990년 2월 이후에 3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N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현재 일본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은 이 부분도 또 퀘스처 마크입니다. 금리 인상이에요. 인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아까 미국은 금리 인하여야 주식시장 살아난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살아납니다. 이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다른 쪽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증시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결론,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3만 5천입니다. 이 지점을 뚫고 저항선을 뚫고 급등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또 다릅니다. 미국은 올랐습니다라는 박스콘에 갇혀 있고 중국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일본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이슈. 지수 중에서 한국은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 달아놨습니다. 어려워요. 계속 북한 리스크 있고 그다음에 무역적자 지금 계속 안 좋고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한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내야 됩니다. 부동산 문제도 지금 안 좋고요. 계속 지금 건설업종이 워크아웃 얘기 나오잖아요. 무역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경기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해외 옵션 매도 투자자들은 이런 경기에 관계없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3월물 선물 1월 2일 날 한 번 급등한 이후 계속 하락입니다. 특히 수요일 날은 엄청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365에서 거의 326 거의 40포인트가 불과 며칠 만에 급락했습니다. 40포인트가. 참 국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힘들 겁니다. 당연히 이 와중에도 오르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잡기가 쉽냐고요. 그런데 우리 옵션 매도 투자자들은 하락한 대로 상승한 대로 전략만 잘 세우면 꾸준하게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이 떨어진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가장 큰 대형주는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한번 삼성전자 차트도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똑같아요. 코스피 선물하고 거의 1월 2일만 오르고 나머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 음봉 발생했고 여기 음봉 발생했죠. 7만 9천 원 약 8만 원에서 얼마? 거의 7만 원 7만 천 원까지. 7만 0, 700원까지. 거의 1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코스피 선물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와 오늘 갭 상승했어요. 오늘 여기 가격이 아마 7만 4천 9백 원인가요? 종가가. 제가 오늘 캡쳐를 하기 전, 이후에 종가가 확인됐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틀 양보이고 오늘 갭 상승해서 다행일 수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 매물대가 또 많을 것이고 또 저항선들이 있을 것인데 바람이야 치고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러지 못했을 때 아픔도 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를 살펴봤고요.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너지 시장 보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되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좀 호들갑 아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가 금요일 날 급등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이후에 먼저 원유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원유 11일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주축돼가지고 후티방군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후티방군은 산발적으로 미국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고 또 이번 주도 바로 어제도 다시 또 미국, 영국 주축돼가지고 후티방군 쪽에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동 원유 이수, 계속 미국 홍해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후티방군 후티를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즉 SDGT로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SDGT로 지정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차단됩니다. 이것보다 한 대게 더 높은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SDGT로 지금 지정했고요. 아직도 후티방군은 작년 11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동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왜 원유 시장에서 호들갈 떨었느냐. 이란이 참전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계속 언론에 말하기를 이란과 충돌을 원치 않는다라고 계속 말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미국이 지금 버거워요. 그런데 여기 또 전쟁이 일어난다? 중국, 대만도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참전은 아직까지는 안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아직도 모릅니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하나 원유 위수에서 중요한 건 중국 경계입니다. 가장 원유 수요가 많으나 중국인데 중국 경계가 살아나야 원유 가격이 좀 오릅니다. 미국은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지만 사우디는 유가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미국은 다운시켜야 하지만 물가 때문에 사우디는 올려야 돼요. 앞으로 원유 향방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이날 음봉 크게 보이죠? 이 추세선까지.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이때가. 엄청 급등했다가 새벽에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어제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홍해에서 격전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유 시장은 홍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따라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추세선을 뚫고 이제 가겠느냐. 한번 고민해 볼거리고. 또 하락이 쉽게 할 거냐. 원래가는 좀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가 계속 진행 중이다, 전쟁이. 하락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 천연게스,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뉴스에서 보면 미국이 최대 추위입니다. 겨울에, 이번 겨울에, 올 겨울에 최악의 겨울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천연게스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차트 보고 보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엄청나게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누구로 졌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국 선거에 지장 줄 만큼 미국 추위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게스는 또 급락했어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천연게스 가격은 급락했다. 또 그러면 갑자기 급등할 요소는 있는가? 왜? 천연게스의 애칭이 뭐라고 했습니다. 야생마라고 했어요, 야생마. 아무도 몰라요. 길들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 천연게스 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월물입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몇 월물로? 3월물로. 뭘 비교하느냐? 가격을 비교하십시오, 가격. 3월물은 2.4입니다. 그런데 2월물은 2.67.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겨울 이슈 때문에 2월물이 급등하지 않았느냐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러면 3월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 2월물 움직임과 3월물 움직임은 봉이 좀 작죠.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과연 이게 계속 더 하락할지, 하락을 멈추고 이 MAC에 대해서 지금 맞닿았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 방송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QR코드 안 해도 되는데, QR코드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또 문자 샵 3772치고 박명귀를 치면 QR코드가 안 해도 됩니다. 들어오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또 이 방송 이후에 종목별 옵션 승수가 다 달라요. 그걸 달러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선물로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송 놓치지 마시고,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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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주간 시장 동향 마치고 오늘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 따라하기 전에 제가 두 번, 세 번 강의에서 연속 가져온 자료입니다. 옵션 가격과 증거금 변화 양상 23년 12월 29일 남겨놓고 만기일이 1월 17일 지났습니다. 원유 2월물 옵션으로 양매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용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준은 정상가 기준으로 진입할 때만 임의적으로 진입하고요. 그 결과 1월 3일 날 220달러 수익을 먹으려고 진입했는데 수익을 내려고 진입했는데 총 프리미엄이 22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미 1월 3일 날 14일 남겨놓고 180달러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금은 계속 늘어난 형태입니다. 증거금은 그 이후에 볼까요? 1월 4일, 5일, 1월 8일 17일까지 지금 12일 이후로는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미 이때부터 200달러 20달러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0.01 마지막 틱입니다. 이미 1월 8일 날 220달러 중에서 200달러를 취한 겁니다. 나머지 20달러만 남았어요. 그리고 1월 17일 날 220달러 다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좌에서는 18일 날 목요일 날 사라집니다. 220달러가 다 여러분 몫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이 옵션 가격과 증거금 변화 증거금 변화 증거금은 계속 늘어요. 3100달러까지 왔어요. 아마 이후로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에서 청산해도 되지 않겠느냐 13일 남겨놓고 혹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14일 남겨놓고 청산해도 220달러 중에서 180달러 버는 겁니다. 보름 만에 원래 30일 정도 29일 정도 예상했는데 보름 만에 180달러 수익 내고 이 거래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런 옵션 가격과 증거금 변화를 제가 좀 부지런하다면 또 하나 기록해서 기회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해외 옵션에도 따라하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옵션에도 따라하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종목입니다. 종목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월물 옵션은 월물이 매달 있습니다. 몇 월물을 선택할 것인가 주로 종목 손작들은 주로 선물 가격 보면서 원유를 할 것인지 전액개설 것인지 S&P 할 것인지 콩을 할 것인지 채권할 것인지 호주 달러 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물이 결정됐으면 그 월물에 따른 옵션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됩니다. 즉 기초 자산 확인이란 말이 있고 기초 자산 가격 확인이란 게 있어요. 기초 자산 확인 무슨 말이냐 모든 월물 원유 2월물 원유 3월물을 제가 매매하고 싶으면 선물 3월물 받아둡니다. 어떤 경우가 다릅니다. S&P 1월물 옵션을 거래하고 싶으면 S&P 3월물을 봐야 됩니다. 기초 자산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되면 기초 자산 확인하는 방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했으면 그 선물의 가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한몫에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30일 남았네 50일 남았네 60일 남았네 또 잔존일 이런 식으로 옵션 세부사항을 점검하고요. 그 다음 방향결정 기본적인 겁니다. 상승할 것 같으면 푸드옵션 매도 선물이 상승할 것 같으면 푸드옵션 매도 선물이 하락할 것 같으면 콜옵션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선물이 일정한 구간에서 움직일 것 같으면 양매도 이 강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양매도란 뭐냐면 콜옵션 매도와 푸드옵션 매도를 동시에 진입하는 걸 양매도로 합니다.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 합쳐진 걸 그래서 박스권에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양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여유와 어긋나도 되는 것도 많아요. 그다음 중요한 거 행사가 결정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옵션 가격 점검하는 겁니다. 행사가 즉 우리가 현재 원유가 74달러 입니다. 그 위로 75달러도 있고 80달러도 있고 85달러도 있고 70달러도 있고 65달러도 있고 60달러도 있고 이게 행사가 별로 다양합니다. 0.5달러 차이로 있습니다. 행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행사가 별로 옵션 가격이 있습니다. 그 옵션 가격 점검해야 되고요. 즉 프리미엄이 적당한가 남은 날짜에 비해서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나는 상당히 보수적이야 그러면 더 멀리 달아내는 겁니다. 위쪽으로 90달러 55달러 이런 식으로 나 공격적이다 리스크 감안할 수 있다 그러면 현지 가해에서 가깝게 80달러 70달러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증거금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금 왜 중요하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려면 증거금이 필요하거든요. 증거금을 점검했으면 예상 수익률을 점검해야 됩니다. 즉 예상 수익률은 옵션 가격과 옵션 가격과 증거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계략적이 계략적이죠. 왜? 증거금은 바뀌니까 가격도 바뀌니까 진입점 또 마지막으로 진입 전에 손절 여부를 좀 고민해야 돼요. 손절할 것이냐 내 의도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손절할 것인가? 만기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A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종목 선정은 원유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사물물로 제가 한번 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옵션 사물물의 세부사항 점검. 기초 자산은 뭐냐? 사물물 선물입니다. 가격이 제가 조사할 시점에 보니까 73.85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만기일 2월 14일이야. 오늘 기준으로 26일 남았습니다. 방향은 한번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양매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 종목과 월물과 이 방향은 한 몫이 나와야 돼요. 차트를 뭘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그 다음 행사가 결정입니다. 차트를 이게 다 뭘? 선물 차트 기초 자산 차트를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행사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고민해 보는 겁니다. 원유가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까? 또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콜옵션 쪽에서 콜 또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까? 하락한다면 그런데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죠? 푸드옵션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대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는 안전하겠다. 도저히 적이 침범하지 못할 가격대를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또 동시에 나는 보수적인가 또는 적극적 투자자인가 공격적 투자자인가 에 따라서 행사가를 현재가에서 가까이 잡을 수도 있고 멀리 잡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이다 그러면 멀리 잡아야 됩니다. 공격적이다 그러면 가까이 잡는 겁니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많이 공부하시면 한몫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원유, 3월물, 1봉으로 행사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원유, 3월물, 1봉입니다. 그게 쭉 봤어. 이거 어떻게 됐지? 아직은 이평선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추세도 그려보고 싶어요. 추세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1봉 가지고 그러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추세선을 깰 수 있을까? 이 추세선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추세선은 그러면 이 추세선은 이렇게 상당히 좀 좁아요. 렌지가 그런데 깰 수 있겠다. 그러면 깰 수 없는 얘기가 어딜까? 나름대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고점이 86.68입니다. 저점이 63입니다. 단기 저점이 68.27 68 정도 됩니다. 과연 여기를 깰 수 있을까? 또 이 정도까지 단기 고점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주봉도 보는 거예요. 주봉도 행사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주봉 추세선을 나름대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때가 63이네? 일봉하고 비슷하네? 유해 86.67 여기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면서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는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 같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가격대를 선정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사과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골랐느냐 콜옵션은 85 행사과 85를 골랐습니다. 푸드옵션은 행사과 63을 골랐어요. 그런데 조사 당시에 행사과 가격 85 콜옵션은 0.25 즉 250달러입니다. 승수가 1000입니다. 원유는 푸드옵션은 가격이 0.24 240달러 그래서 프리미엄 합의 490달러입니다. 다시 한번 일봉차트로 65 현재 73.85 인데 남은 26일 동안 85달러까지는 122평선 깨고 쉽게 올라갔겠느냐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85를 골랐습니다. 아래쪽은 푸드옵션은 63 이 70도 혹시 불안할 수 있으니까 63으로 대략 지금 가격에서 약 11포인트 정도 위아래 버려져 있습니다. 이 85와 63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증거금 및 예상 수익률 점검 콜옵션 85 증거금이 2,642달러입니다. 푸드옵션은 63은 2,384 더하면 얼마입니까? 5,026달러겠죠. 그런데 양매도 증거금은 2,560달러 거의 절반이죠.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상세되니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하락하고 상세되기 때문에 양매도 증거금은 2,6560달러입니다. 아까 프리미엄 합의 490달러를 했죠. 성공시 예상 수익률이 얼마냐 19.14% 얼마 만에? 26일 만에 26일 만에 여기서 성공의 의미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기일날 선물 가격이 85에 도달하지 않고 63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레인지 안에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 증거금 계산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증거금 계산기 이 85콜 푸트 63 셀 셀 매도입니다. 각각 한 개씩 넣고 보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이 증거금 위탁 증거금 2,560달러 나옵니다. 이 증거금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 여부 결정 기회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자세하게 200% 손절 원칙 300% 손절 원칙 행사과 원칙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입할 때 손절할 것인지 아니면 물타기 할 것인지 또 물타기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아니면 만기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진입 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 오늘 해외 옵션 매도 따라하기 좀 가급적 빠르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종목 가지고도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 유연하게 채널 돌리다가 보신 분들 이게 뭐지? 라고 의문을 표할 겁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방명결을 치면 QR코드 안 됩니다.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에게 옵션 승수를 각 종목별로 옵션 승수가 달라요. 그걸 달러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물로써 공부 자료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 일생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지금 국내 시장 좋지 않습니다. 해외 옵션 매도 시장 전략만 잘 세우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평생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욕심 내지 마십시오. 적절한 욕심만 내면 고민하지 않고 머리 아프지 않고 평생 여러분의 등대가 될 겁니다. 동반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꼭 올해는 많은 수익 내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